너무너무 미끄러워요. 저기 멀리 천백꽂이 휴게소가 보이죠? 정말 천백꽂이 숙지는 정말 게으른 여행자에게 최고인 것 같아요. 등산 안 하고 그냥 주차장에다 차 세워놓고 완전히 공짜로 먹는 거야. 너무 웃겨요. 여기를 딱 기점으로 남쪽은 눈이 없고요. 이제 제주시 쪽으로 가면 거긴 북쪽이니까 눈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대박. 한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가 아닌데 어느새 이렇게 눈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외길로 다니기가 조금 좁았고 중간에 같이 온 친구가 핸드폰을 숙제에 빠뜨려가지고 되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천백꽂이 유명한 노르상이 있는 이쪽인데요. 여기가 평소에도 사람들이 여기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눈이 오면 이렇게 썰매장으로 변해요. 물론 리프트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수동식이에요. 우리는 비루포대를 구하지 못해서 얘네들 보세요. 짠짠짠 하고 올라가자. 재밌겠다. 돌아올 뿐. 나 진짜 차 세우고 여기 뻥 뚫린 하늘 찍고 싶어. 이야. 스릴 넘칩니다. 어 이쪽 너무 예쁘다. 여기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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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한다. 촬영감독 정혈 양. 꼭 넣어주십시오. 외부 우지 촬영. 정혈 양. 정혈 양. 하늘하고 흰 척하고. 보시면 되게 예쁜 거 아니니? 이제 됐어. 어승생아. 아 저기 봄이 있다. 저게 무슨 아기인가. 저게 우리가 갖다 붙이냐. 어승생아. 어승생아. 엄마나 갖다 붙이냐. 우리 어리목 쪽 아직 안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럼 진짜 어승생아기겠는데? 영실은 지나고 그 다음에 천배이고 그 밑이 어리목이니까. 저게 어승생아기겠다. 저게 어승생아기겠다. 저게 어승생아기겠다. 어승생아.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나나나나야. 어승생아기. 시원새끼리냐 그게? 요즘에 되게 고급지가 바뀌었어. 시원새끼리. 호동이도 하고 뭐야. 요즘에 시원씨가 직접 나와. 영어 배우는 정시아하고. 황신해. 야야 이게 뭐지. 바다. 이제 쌓인 눈도 찍어주세요. 여러분 1100도로 습지 썰매장 드라이브 어떠셨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